6. 은행 나중에 한가할 때 차에 깡통 실어놔 . 안들어. 이따 한가할때 실어놔. 시원할때 실어놔. 구야 삼촌이랑 매실 따로 가자 삼촌이랑 매실 따로 가자 일로와 삼촌이랑 매실 따로 가게 삼촌 매실 따는 거 구경해 와 너 삼촌 매실 따는 거 구경해 싫어? 귀찮아? 삼촌이랑 삼촌 구경하기 귀찮아? 가자 삼촌이랑 가자 여기 있어? 안돼 삼촌 안 나갈 거야 아니야 너는 안가 너는 안가 거기 있어 삼촌 혼자 일할 거야 넌 거기서 놀아 알았지? 백호는 음악 듣고 있어 알았지? 음악 여기서 듣고 있어 mat초가 나 로마 이제는 놀랍 마 마쥔이 일단 놀아 여기 또 밖에 네 네 마쥐 마쥔 마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미로 찍으려고. 아니 우리집에 책 몇 권을 가져가라 볼래? 몇 권이요? 어디인데요? 제가 불러올게요. 이렇게 짖으니까. 조용히 해. 집에 오면 그래도 누가 됐든지. 텄세하냐? 그래도 많이 안 짖는구만. 너 아저씨 네 집에 왔다고 텄세야? 텄세줘. 이리 와봐. 하하하. 신발 신발. 정신. 대단해. 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입에 Fla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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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문화포장에서 넥센하고 SK. 근데 오늘 저녁 6시 30분 넥센 대 기하. 오늘 저녁 광주에서 생중계. 엄마 꼬리 달랬다 냈지. 양념종이거든? 양념종하고 신재영하고. 우수지 Abu 감수수 있는지 좀 감수수요? 몰라 그런게 어찌됐던가 저기 나왔어 오늘 오후 3시 30분 월드리그 배부 슬로베니아하고 대한민국 1시간 남았다 기하 최다 타입 8개 성진 최원태 4경기 만에 QS 피팅 반등 기하가 그렇게 삼진당했다는냐는 걱정했네 저거 뭐라고 하지? 왕결을 저걸로 꽂힌다만 왕결을 떠가지고 보리 보리 갈아갖고 반죽 해갖고 저렇게 구워 빵 구워갖고 고참다만 요즘 기계를 뽑아 그러면 괜찮다 괜찮다 어? 4대째 보리된장이래? 그게 보리 보리된장 된장 뭐야 이러면 되니까 보리된장으로 맞네 강된장 어 맛있겠다 비벼먹으면 야채 다 넣고 아 아 아 큰애면 이렇게 깔 수 있겠구나 세판을 돕네 깐게 야 야 나도 한입 나도 한입 줘 모든 곰탕 13,000원 도가니탕 15,000원 색깔 이쁘네 해파라니 큰애면 그냥 까기 좋겠네 그래 쪽쪽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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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집 아니냐? 아 사고를 이딴 만큼 다리 뼈를 갖다가 티톱으로 쭉쭉 잘라가지고 물에 핏물 재갈 때 굵은 소금 뿌렸다니까 잡냄새를 덮겨서 봐봐 초짠지 어마어마하게 큰거야 지름이 봐봐 1m가 넘어 1m 12 12 12.5 엄마 강된장 넣어서 라면 끓였어 엄마가 끓인 강된장 엄마 이거 좀 드려봐 아니 강된장으로 끓였으니까 아니 소장님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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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 넘어간대 진짜 버려 1시간 삶은 물 버려 1시간 아시 삶은 물 네 좀 더 싫어 조금만 접숴보라니까 싫어 면만 맞춤거만 맛있어 맛있어? 최대한 40시간 반찬 안 짜? 안 짜? 안 짜? 안 짜? 음 좀 짜 좋다 라면 좀 한번 먹어 딱 쫄깃 absolument 해 질 으응 아치가 되네 먹어 저작 alta combat 어디부트에 수uu 소꼬리 2가지 소위삼케 등보 도통시 어 슈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 이쁘죠? 전복 이렇게 쪼개서 장아찌 담고 닭지 전복까지 참 이뻐요 장아찌 담는 놈은 더 커요 근데 우리야 열은 놈이거든요 이게 우리야 열은 것이 전부 다 딴 게 이것이 돼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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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조연 양고기 한 명 더워 죽었네 양고기 한 명 양배추 오 오 오 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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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라면 완전 성격당이 부러지기 그러네 양양이 온게 매콤한데 양배추 맛이 매콤함을 담았서 이 정도면 한 이런 반찬통으로 하나는 나오지? 아웃 진정 명성 구멍 동양 안한거 마늘종 장아찌는 얼마나 남았어? 남았어? 응 찌개 두꺼울 문 김치 익었네 맛있네 맛있어? 이거 소라당함은 김치여 그게 이게 맛있어 딱 맛있게 익었구만 차라리 박수 뜯어들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조금만 있어도 되겠지? 이만큼? 응, 되겄죠 다 네 이렇게 넣고 매실장아찌 설탕을 뿌리고 또 이놈을 덮고 떡암치듣기 응, 떡암치듣기 매실액도 이렇게 담그는거지? 응 매실액이 똑같아 맛들은 무치먹기만 하면 돼 맛들으면 이것도 물이 생겨? 응 향기가 좋다 참 색깔이 이쁘다 향기가 색깔이 정말 이쁘다 이거 생으로도 먹어? 그럼 생으로 먹어 달콤달콤해 쉬고 아우 쉬어 쉬어 밤새나도 쉬어 재밌어? 내가 쉰게 재밌어 엄마는 그래, 네 눈이 까마장돼 엄마는 못먹지? 엄마는 쉬어서 못먹지? 쉬어 아들은 먹이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밖으로 됐어 씨에서 이렇게 다 벗겨갖고 응 칼로 벗겨갖고 얼마나 놔줬다고 근데 이는 노란은 익으면 노란은 익으면? 꽤 오래 있어야겠네 몇 달이 있어야겠네 응 몇 달이 아니라 한 달이만 돼도 먹어 한 달이만 돼도 먹을 수 있어? 응 이리 알았으면 좋겠네 딱 뭐 적당하네 뭐 설탕을 이렇게 떠가듯이 층층 이렇게 하는거야? 응 매실도 되네 이렇게 담아 매실도? 응 매실 담을 매실 담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아 매실에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지? 응 매체나 못해 앉아 응 이대로 그냥 놔두면 돼? 뭐 물 같은 거 안 넣고 안 넣어 물은 안 넣고 별로 뭐 안 돼 막 가버려 아무것도 안 넣고 이대로 놔둬 응 나중에 다 이제 익으면 무쳐먹어? 응 익으면 넣지 됐지? 응 간단하지? 간단해요 응 그럼 이대로 뭐 어디다 놔둬도 그냥 밖에 놔둬?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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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다가 우선 다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넣어 밖에 놔뒀다가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놔? 응 됐어 됐어? 네 여기다 놓을게 응 맛있는 장아찌가 되거라 내내 매체도 그렇게 해갖고 인자 매실은 우고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놔야 해요 아 매실은 설탕을 더 많이? 응 우고다가 매실을 자 됐 마셨습니다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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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도 따라갈 수 있겄네 그럼 또 같이 해드릴게요 응 또 찍을거 하나 생겼네 아 오릴거 하나 생겼네 그리 하나 같으면 더 좋은데 보기도잉 응 뭐 어쩌고 있어 나온게 그거밖에 안되는게 응 그 솔장이 달려 쪘는데 다 떨어져서 그래요 응 응 설거지는 해놨어요 응 불잡이네 설거지는 해야돼요 엄마 할 일은 오늘 다 끝났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소쿠리 좋아 좋아 두드려 네 다 있어 다 있어 나 한 마리를 주세요 네 자이쇼 다 있어 네 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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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흥고추 물주네 물 줄 때 됐어 계란 흙 계란ev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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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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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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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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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